나 이제 검을 제대로 휘둘릴 수 있게 된 것 같아 생산 자켓, 리즈 리즈는 소드 마스터리를 습득했다 저도 컴백 마스터를 배웠더니 전투에 대한 감이 오고 있어요 상인, 알프 나는 레인저, 쿠쿠 나무에 열린 사과나무를 보다보니 배가 고프다 일시적으로 힘이 20 증가하였다 집 근처 슬라임들이 너무 귀여워서 공부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수능을 망치려는 슬라임들을 퇴치해주세요 보상으로 오브의 경험치와 신의 개시를 드립니다 퀘스트를 수락했습니다 뭐, 손투 스킬을 배웠다 해도 뭐, 손투 스킬을 배웠다 해도 꿈과 희망이 가득한 뮤비들의 나들이 킹왕짱 슬라임 레이드북은 어째서 항상 초호전에 등장하는거야? 야, 이 뼈 없는 물컹 돼지야 그 몸으로 걸어다니긴 하니? 집엔 굴러가야겠구만 엄마한테 매일 듣는 그 말 아, 몰랑 알프는 상인의 특성을 살린 현란한 말솜씨로 딜을 넣어봤지만 상대는 0 데미지를 받았다 사장님! 이때요! 독포션으로 딜 좀 넣어주세요! 아무것도 한건 없지만 당당하게 받아라! 새벽 이슬을 맞으며 장인 정신으로 말아놨던 특제 독포션! 그래, 각자 특기와 재능을 최대한 활용해! 퐁! 마, 맙지마! 마, 맙지마! 고라디우스 감사합니다.